어제 왔던 그 친구가 저희가 여기 집을 만들어 줬는데 아침에 오니까 없더라구요 근데 다시 지금 왔어요 경계하네 경계하네 저리 가 안마 왜 그쪽으로 와서 놀래켜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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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거 보소 야 야 타이거 얘가 길고양이가 많나봐요 경계를 엄청 하네요 경계를 오늘 소리가 저쪽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얘가 이제 놀래 가지고 도망을 갈라 그래요 여기가 난간이라 좀 위험해요 난간 이어 가지고 요 난간의 바깥쪽 유리 바깥쪽을 타고서 막 돌아다녀요 맛있냐 맛있어 타이거 맛있어 자기가 지금 요리를 못 보는거야? 홍지가 지금 고양이를 못 보는거야? 그런가봐 뭐 하냐 너 유리 뒤에 있잖아 이러면 이 시간만 되면 지금 3일째 지금 오고 있어 타이걸 이리와 나비야 왜 나비야 타이걸이라니까 왜 나비래 나비야 공지 안돼 공지 안돼 떨어져 다리 부러져 엄마 거기 없어 뭐 하냐 여기 들어왔어 타이걸 이리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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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서 못 오잖아 꽁지 이리와 꽁지 이리와 이리와 꽁지 앉아 앉아 기다려 꽁지 기다려 이리와 타이걸 이리와 와우 꽁지 기다려 꽁지 기다려 애기 밥먹기 기다려 우리 꽁지 애기 퇴하겠다 기다려 야 뭔 소리야 고양이가 된 거야 어 응 삐졌어 삐졌어 꽁지 삐졌어 꽁지 삐졌어 아니야 먹어 먹어 타이걸 먹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너 먹어 오빠 꽁지 형 나랑 심장 엄청 뛰어 왜 그냥 지나가는데 사악 깼잖아 방금 아 사악 하고 못돼 원래 개들이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과가 더 세 개보다 홍주야 아빠가 빠졌다는 고양이가 얘야 넌 왜 이 시간만 오냐 너 여기서 자냐 어떻게 하냐 어 형이 퇴근할 때는 있거든 아침에 오면 없어 아니야 그 위치 추적기를 하나 사하자 우리 이 새끼의 경로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어디로 가는지 이 새끼 잘 먹어? 응 잘 먹어 홍주 쫄았어 완전 쫄았어 응 내려놔 봐 얘한테 가나 한 내려놔 봐 얘가 경제하잖아 홍주 안 돼 이를 못 세우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못 가고 있어 가 엄마랑 아 으응 진짜 그랬어 타이글 떼지? 다 이걸 떼지? 다 이걸 떼지 해줘? 떼지? 해줘? 다 이걸 떼지? 응 왕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